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금이 어떤 곳에 낭비되는지 재밌는 내용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혹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사나의 기타공공기관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가장 상단에 걸려있는 게 바로 국가성평등지수입니다. 그녀들은 자랑스럽게 성평등지수에 대해 설명을 하고 국제성평등지수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미달된 수준이라 말하는 중이죠. 그녀들이 인용하는 통계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절반 수준의 여성인권을 보여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받고 운영정책을 연구한다는 여자들은 러시아보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두 배는 더 힘들게 산다 말하는데 실제 러시아에서 거주하셨던 러시아 여성들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유성이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은 오늘도 살아서 돌아오길 빌어야 하는 나라일까요? 오빠 내 고향 러시아 집에 우리 같이 갔었잖아. 그때 집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내 고향 옆집에는 마약하는 사람들 살고 내가 초등학생 때 경찰들이 옆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 경찰에 잡히기 싫어서 3층에서 뛰어내려 팔 부러진 사람도 있었어. 내가 러시아에서 23살까지 살면서 느낀 게 있다면 러시아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야. 러시아에서는 저녁에 돌아다니는 게 절대로 안 돼. 난 심지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처음 딱 왔을 때 도착하자마자 내 인생 파라다이스 시작이라 느꼈어. 내가 키 큰 거 가지고 사람들 다 이쁘다 칭찬해주고 저녁에 돌아다녀도 안 맞아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 서울까지 거 추워봤자 영하 15도인데 나 평생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말을 하는 러시아 여성이 보이시나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안전함을 비교하며 여자가 살기 너무 좋다 말하는 여성의 모습 어째선지 몰라도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말하는 내용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한국 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들이 살기 좋은 외국에서 살다 여성인권 바닥인 한국에 들어오면 여성들 우울증에 걸리고 탈조선하고 싶어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에 들어온 러시아 여성들 혹은 외국의 여성들 모두 한 목소리로 한국은 여자들에게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대한민국 남성들 러시아나 동유럽 국제결혼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한국 여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관대한데 왜 외국 여자 만나려고 하냐 어이가 없다. 러시아 여자들 기분 더럽겠다 누가 한국 남자 만난데? 한국 여자가 제일 착하고 니들 잘 모셔주는데 뭔솔 동유럽 여자들이 동양인을 남자 취급해줄 것 같냐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 여성들은 절대로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는 전 세계 최악의 여성인권 낙후국으로 대한민국을 점찍어놓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보다 두 배는 여성인권이 좋은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찬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여러분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최대한 가격을 후려치고 하자를 찾아내서 조금 싸게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여성들의 상황도 딱 이런 거죠.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들이 이제 호구같이 설거지 안 해주니까 최대한 남자들의 가격을 후려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후려치고 깎아내린 다음 헐값에 호구 폭폭남 낚아오기 위해 여성들은 저런 전략을 짜는 겁니다. 여성정책연구원 같은 붕신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은 가장 낙후된 여성인권을 가지고 있고 여성인권이 뛰어난 타국 여성을 한국에 데리고 오면 그 여성들은 한국에서 못 살 거다 그러니까 자국 여성과 결혼해라 라는 식으로 남성들을 가스라이팅하고 후려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러시아 여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말에 개거품을 물고 한국 여자가 전세계에서 제일 관대하다 한국 남자같이 여성인권 못 챙기는 남자는 한국 여자밖에 만나주지 않는다. 라는 어이없는 말이나 짓거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러시아에서 23살까지 살았던 여성은 한국이 파라다이스라고 말하고 있죠. 한국에서 평생 살아온 한녀는 한국을 이 세계 던점마냥 살아 돌아올지 고민해야 한다 연병을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여성들이 자신들의 쓰레기봉지 값을 올리기 위해 가스라이팅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한국 여자 만나려고 데이트 어플이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그 돈 모아서 러시아 국제결혼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답니다. 여러분이 국제결혼 할수록 개빡치는 건 한국 여성들이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자와 결혼하려면 수도권 아파트 티판이 샤넬이 필요하지만 국제결혼은 그딴 거 필요 없다.